아유티비가 어때요? 어때요? 낯선 손이죠? 손톱만 붙였을 뿐인데 손이 달라졌죠? 완전 카리스마했죠? 아니 이렇게만 보이세요 요즘 저 포즈를 막 무신켰네? 저 포즈로 생각했지만 키가 180으로 남아요 많이 피곤해요 감기 걸려서 감기 걸렸다니까 왜 아무 걱정도 안 해줘요? 지금 마음속은 처음이에요 실제로 눈물을 흘려주자 아 너무 힘들어 오늘 그냥 홈파티 그리고 이사한 집에 평소를 좀 늘려봤어요 작년 투어가 잘 돼서 맞지? 저 빵에서 전 진지한 맛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빵은 항상 달콤하거나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빵에서 저렇게 마늘박의 뜻처럼 음식 맛이 나는 빵 물론 피자는 예외고 빵은 진지한 맛이 나면 안 된다는 제 철학이 있어서 저는 마늘빵은 별로 안 좋아해요 피자빵, 소세지빵 이런 거 같죠? 진지한 맛이 나잖아 난 장난.. 장난스러운 빵인데 피자빵 나랑인가요? 슈크림 오 이건 무슨 빵이네 이거 초코칩 그... 하박한 거 자기 건 이렇게 챙겨놨어 나 사진 찍는데 왜 거기 센터를 사지하고 있어 IOTV가 이사 여기 이렇게 아 손이 다르겠죠? 어때요? 낯선 손이죠? 손톱만 붙였을 뿐인데 손이 다르겠죠? 완전 카리스마했죠? 이렇게만 보이세요 요즘 저 포즈를 막 뭉쳐있던데? 저 포즈로 한참은 키가 180으로 넘어요